아니 근데 그거 정말 불편해 좀 탈리한 거로 바꾸라고 하시더라구요 그... 그리고 그... 나 어떻게 됐어? 어때?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 이게 짬뽕 원래 기본 짬뽕이야 이게 어 왜 이렇게 많아? 이걸 와 양파가 되게 큼직큼직하네 자 잘라주세요 맵다야 그렇지 행복해 하고 있어 짜장면 맛있어? 엄마 우리 짜장면 몰라 지금 엄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어때? 야 이게 홍합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? 대박인데 자 우물 한번 드셔보셔요 맛있어? 맛있어? 자 딸! 먹어! 맛있어? 자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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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 맛있어?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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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네 잘 먹네 응 아빠 만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었을 것 같다 잘당 안 돼? 잘당 안 돼? 네 네 초등학교 앞에서 그러지? 네 안 돼 안 돼 안 돼 패 außer지 메세 바로 담아 네 뭐야 틈까 안녕하세요